아까 영상에서 왜 송강호씨가 공유씨한테 영혼이 맑은 배우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만해요 이제. 우쭈쭈쭈. 영혼이 정말 맑은. 다슬기 같은 존재. 다슬기요. 맑은 물에만 사는. 맑은 물에만. 일곱 수에서만 살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슬기 공유씨. 선배님이 계속 타이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알아두세요. 오늘은 다슬기. 공다슬기. 맑은 물에만 서식한다는.